팬들은 엔시티 태용과 박주현이 서로 사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행사 응답 많은 사람들이 케이팝 보이그룹 엔시티에 태용과 배우 박주현이 열애 중이라고 믿고 있다. 최근 엔시티 팬들은 태용의 것으로 의심되는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계정을 발견했다. 태용이 주장하는 계정의 최근 활동을 보면 태용이 20회 중 12회 소랑이라는 닉네임으로 플레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계정을 뒤지다가 대부분의 쉬는 날에 소랑이와 리그 오브 레전드를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소랑이는 현재의 드라마 금단의 결혼에서 박주현이 연기하고 있는 캐릭터인 만큼 소랑이라는 닉네임 계정은 박주현의 것으로 추정된다. 태용과 박주현이 친한 사이라는 걸 알기에 쉽게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 지난해 10월 박주현은 엔시티 127 콘서트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자리에서 티켓 응원봉 종이 슬로건 사진을 올렸다. 당시 티켓에는 그녀가 가족 전용 공간에서 콘서트를 관람하도록 초대받았다고 나와 있어 팬들을 놀라게 했다. 콘서트가 끝난 후 박주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백스테이지에서 태용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다시 한 번 올렸다. 이 모든 것을 본 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태용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2일 두 사람은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주현의 소속사 935엔터테인먼트 측도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박주현은 게임을 좋아한다. 게임은 가끔 같이 하는데 그 정도다. 그렇다고 친구 이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라 친구가 많다. 다른 콘서트에 가서도 사진을 찍어준다. 그냥 친구 사이다라고 전했다.